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약간이라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극한에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야 돼요. 봤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유형 하나쯤은 있습니다. 보통 물론 이 n 분의 1이 이런 n 분의 1 2n 분의 1 minus 3n 분의 1 똑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 읽힌 책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n 분의 1을 치환해서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낯설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삼차 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봐요. 삼차 함수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거 일 콤마 에프 일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에 곱. 기울기의 곱이죠 그것이 얼마 된다는 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의 곱. 자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일이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예요. 에프 프라임 일이죠 이거랑 곱하기 여기서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삼 분의 일 마이너스 삼 분의 일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일이 돼야 돼 왜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면 접선 그렇죠 이 접선과 이 접선이 자 이렇게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일이 된다 많이 했었죠. 예 자 결국에는 이것을 알려준 것은 에프 프라임 일이 얼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삼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에프 프라임 일이 삼이다 에프 프라임 일이 삼이다 이래서의 미분 계수가 삼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삼이다 그렇죠 기학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고 미분 계수가 삼이다라는 거예요 엑스이클 이래서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값을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쓰게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에이치가 영으로 가까이 갈 때 에이치 분의 에프의 일 플러스 에이치 마이너스 에프의 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의 극한 값이 바로 삼이다 이런 모양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개수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어허 엔 분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초보자 완전 초보 학생들 이런 개념에서 이런 예제를 연습 안 한 학생들. 이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엔 분의 일을 티로 혹은 에이치로 이렇게 치환해 주면 우리가 아는 꼴로 많이 바뀌죠. 티나 에이치에이치로 바꿔보면 우리가 아는 꼴로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애니 한없이 커 간다 그러면 에이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영으로 가긴 가죠 분명히 영에 정확하게 우국한으로 갑니다 보세요 애니 한없이 커가면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영으로 가긴 가죠 근데 영에 우국한으로 갈까요 갑니다 영에 우국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안 해도 에이치가 보통 이제 어떤 책에는 그냥 에이치가 영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 봐요 이런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리미트 에이치가 영으로 가까이 갈 때 영에 우국한인데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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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가까이 갈 때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리고 애는 어떻게 됩니까 h분의 일이 되네요 h분의 n은 h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f에 대괄호 있고 1 플러스 2분의 1 h죠 2분의 1 h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3분의 1 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얘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예 이렇게 갑니다 f라임 1이 0이라는 것은 우국한과 좌극한이 둘 다 존재해서 그렇죠 미분계수라는 것은 우국한과 좌극한이 둘 다 존재해서 h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영에 우국한으로 갈 때 영에 좌극한으로 갈 때 다 존재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요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h분의 f의 1 플러스 2분의 1 h 마이너스 요거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f1과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f의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3분의 1 h 이렇게 되겠죠 자 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학평에는 좀 나오는 편인데요 이렇게 이번에도 나왔듯이 실제로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요 h분의 1 이렇게 다 안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피탈 정리 이용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이거 이제 x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도 그렇게 할 줄 알죠 이렇게 해서 로피탈 정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세요 사실상으로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문제만을 본다면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죠 이 문제만을 보면 여기서 이걸 h를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1 h를 합성함수로 보고서 1 마이너스 3분의 h를 합성함수로 보고서 로피탈 정리 이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문제들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많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의로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수험생 입장에 일어나면 선생님은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거예요 두 가지 다를 풀어보는 게 맞아요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줄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자 이제 정의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h분의 f의 1 플러스 2분의 1 h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써주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제 앞으로 묶어내고 1 마이너스 3분의 1 h 마이너스 f의 1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이런 것들마저도 h분의 f의 a 뭐 여기 1 써주고 혹은 여기에 이제 a h 그리고 f의 1 플러스 b h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막 공식화하고 막 그러더라도 굳이 그것까지 그거 자주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공식화한다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공식화까지 할 필요 없고 차라리 공식으로 외울 거면 선생님은 로피탈이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로피탈이 오히려 더 넓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2분의 1을 써주면 개수가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써줬으니까 다시 또 2분의 1을 써줘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다시 써서 약분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원래라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딱 맞아 들어가는 거고 바로 또 요만큼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딱 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F라임 1 요거 F라임 1 이제 산수만 남은 거잖아요 2분의 1 F라임 1 그렇죠 요거 2분의 1 F라임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요거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라임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F라임 1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F라임 1로 공통의 수를 묶어내고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 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산수 계산해주면 F라임 1이 얼마라고 찾아놨어요 3이라고 이미 찾아놨으니까 3 곱하기 자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6 삼하고 이 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약분 시켜주면 이네요 따라서 이 분의 오가 이제 결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결론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또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로피탈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이런 것은 로피탈의 정리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수능에서는 이런 유리한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별 차이가 없게 즉 정의와 정의와 이용해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문제들은 출제를 합니다 많이 유리한 것은 되도록 출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려진 바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로 하는 법을 놓치고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로피탈으로 다 되더라 그래요 대부분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하면 로피탈을 쓰면 더 복잡해지는 것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모의 평가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나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식을 만들어 놓는 어려운 문제는 식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피탈만 너무 맹시하면 언제든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거고 굳이 하고 싶다면 정의에도 같이 하는 법을 꼭 익혀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서 막 빨리 푸는 학생들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답답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이게 원래대로 푸는 방법이고 여기서 정의 개수 맞추는 법을 익히는 것이 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들은 또 초보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도 많이 알려진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을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훑어보는 것들은 뭐냐면 조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니까 아는 거죠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있는 걸 알고 이거 해보다가 이제 또 이것도 해보다가 맞아 공부하다가 안 풀리면 다시 한 번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있는 유형 자체는 좀 아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이제 구 번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자 삼각 방정식이네요 삼각 방정식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때요 삼각 방정식의 여러 가지 공식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풀지 못해요 잘 할 줄 안다고 해도 이걸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보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공식운용 첫 번째 암기가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이uin